제가 애국기업이라든가 제품 좋은 거 가끔 소개해드리는데요 단백질, 사냥류 좋은 거 아시죠?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공급 필수인데요 파격 확인합니다 이봉규TV 구독자님들께 애국기업에서 왕창 세일하니까요 몸에 좋습니다 밑에 전화하시고요 아 기가 막힌다 맛도 좋아요 건강 튼튼 똥병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단독으로 나왔는데요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고도 선관이 국정원 보안 컨설팅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거 봐 선관이 문제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해킹 공격을 받았으면 이걸 국정원 보안 컨설팅 이걸 받아가지고 이거 해킹 없도록 고쳐야 되는데 해킹 받은 거 야야야야 무조건 우리가 해야 돼 우리 시스템을 건드리면 안 돼 그리고 쉬쉬했다는 거 아니야 해킹 공격 받은 것도 이거 이상합니다 선관위에 간첩 있는 거 아니에요? 소스코드 열어놓고 아니 북한 대놓고 와서 조작하고 나가고 어?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관위 이거 웃기네 이거 악성코드 감염돼서 해킹 메일 수신이 안 되고 국정원에서 선관위의 해킹 정황을 수차례 통보했대요 아 근데 이게 이제 북한의 정찰총국과 연계된 라자루스 소행일 가능성이라고 확인이 다 되고 이렇게 했는데도 선관위는 보안점검 공고 받고도 거부 아예 우린 손대지마 우리는 자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은 또 부정선거될 가능성이 이게 선관위 중앙선관위가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뭔가 냄새를 맡고 행안부와 국정원이 선관위의 보안점검을 추진했네요 여러 차례 그리고 그 근거는 북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해킹 공격을 여러 차례 시도한 게 확인됐네요 그래서 선관위에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선관위한테 거절당했네요 그러면서 이 관계자가 얘기하는데요 국정원은 최근 해커 추적 과정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메일 악성코드가 선관위에 수신되고 감염된 것을 확인했대요 그래서 수차례 선관위에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 조치 내용을 국정원에 아무런 회신 답변 안 하고 해킹 침투 여부에 대해서 보완 조치 내용을 확인 안 해주고 있다 이렇게 중앙일보에서 지금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자가 얘기하는데 한국산 전자투표기 도입한 이라크 등등에서 해킹 시도가 발생했는데 선관위도 동일업체 장비를 사용 중이어서 투개표 장비의 해킹이 시도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북한은 선관위의 장비나 소프트 공급하는 업체를 통해서 선관위에 우회 침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국내 공공 분야는 매일 120만 건이 넘게 사이버 공격을 받는 실정이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선관위도 예외가 아니고요 이처럼 선관위의 해킹을 시도한 세력 중에는 북한 정찰총국과 연결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관계자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가 말했다는 건데요 이 라자루스라는 해킹 조직이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100분의 1초만에 침입하는 방식이래요 아 100분의 1초 이야 이렇게 그럼 침입했다 나가면 그냥 쓱싹 다 없어지거나 조작된 거예요 이야 어마무시하네 그렇게 이 방식인데 지난해 11월부터 공공기관 또 언론사 등 61곳에서 207대의 악성 코드를 퍼뜨렸다 이건 경찰청에서 조사한 거예요 드러난 것만 이렇습니다 공공기관하고 언론사 61곳 드러난 것만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데는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드러나도 선관위는 이거 좋지 않게 되니까 이게 무슨 똥배짱이 똥배짱이 아니지 이거는 뭔가 알고 있거나 내통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국정원과 경찰 그 다음에 이 행안부에서 이거 해킹 북한 해킹이 됐다 이거 저 보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거부해? 그리고 회신도 안 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그 해킹 조직 라자루스 여기가 천만대에 설치된 금융보안 인증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것도 해킹한 조직이에요 그리고 2014년에는 미국의 소니 픽처스 해킹하고요 2016년에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도 해킹한 데예요 여기가 라자루스가 사이버 해킹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아주 최고위급 해킹 조직입니다 야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 선관위의 해킹한 거에 흔적이 나와가지고 지난달 말에 국정원이 선관위 간부를 접촉해서 이거 북한으로부터 해킹 당했으니까 보완 컨설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관위 측은 이거 법적 의무사항 없고요? 정치적으로 논란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야 해킹이 무슨 법적 의무사항이 있고 없고가 어딨어 우리나라 선거를 총관리하는 데가 해킹 당했으면 보완 이걸 권고를 받아들여서 보완 시스템을 마련해야지 법적 의무사항이 어딨어 이 도둑놈들아 니네가 도둑놈 법을 어기는 놈들이지 그러면서 정치적 논란의 소지다 이게 왜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냐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북한의 해킹 조직에서 해킹 당했으면 이거 방비를 마련해야지 이게 왜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아 알았다 부정선거로 민주당이 180석 먹었고 지난번에도 부정선거로 가까스로 부정선거 다 했는데도 이재명이 그렇게 표를 많이 얻었는데도 그걸 뛰어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 정치적 논란이 있구나 아 부정선거가 자행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펄펄 뛸 거구나 부정선거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거야 도둑놈들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부했대요 그래서 국정원이 선관위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보안 컨설팅을 받는 방안을 제안했대요 그럼 당신들이 입회해라 그리고 보안 컨설팅을 하자 이래도 거부했대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선거인 명부 유출됐다고 봐야 되고요 투개표 조작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선거 시스템 마비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게 이 관계자의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 한술 더 떠서 저는 선관위의 누군가는 그것도 높은 사람 이 해킹을 다 알고 있고 해킹 공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과 그리고 막대한 자금이 오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걸 거부해 야 이거 이상하다 아니 거부한다고 이걸 그냥 놔둬? 아니 그러면 살인범한테 조사 받아야 된다고 아 나 조사 안 받아 아 거부 그럼 그냥 놔둬요 살인범? 예? 강간범한테 당신 저 강간엔 흔적이 있으니까 조사받읍시다 그러면 거부 법적인 뭐 근거 없지 거부 이러면 그냥 놔둬요? 마약범한테 마약이 의심되니까 자 마약 검사합시다 머리털 하나 내놔 아 나 거부 신체 뽑아갈 그게 법적 의무 없어 거부 그러면 놔둬요? 아니 행안부 경찰이잖아요 그리고 국정원 대한민국 국정원과 대한민국 경찰이 뭐 이따우가 다 있어 거부하면 그냥 놔둬? 선관위가 뭐예요? 왕이야? 왕이라도 조사해야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너희들 어떻게 했어? 잡아 쳐놓았잖아 탄핵시키고 대통령도 그런데 선관위는 이거 아니 조사하자는 것도 아니고 해킹당한 게 흔적이 있으니까 해킹당하지 않도록 보완하자는데 이것도 거부해? 해킹당하게 되는 얘기 아니야 북한과 결탁하게 되는 얘기 아니야 선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해킹을 막아놓으면 다음에 부정선거 못 쳐들어오니까 부정선거로 우린 큰 돈 벌어야 되고 부정선거로 북한에 충성해야 되고 부정선거로 우리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되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다 세팅해놨는데 안 돼 안 돼 무슨 세팅? 부정선거 세팅? 해킹 들어오는 세팅? 이거 도둑놈들 아니야 도둑이 선관위에 있었네 이걸 왜 거부해? 그래서 선관위에 입회해서 보안 컨설팅하는 방안도 선관위가 이것도 거부를 했대요 이건 수상합니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해킹 조직과 연계됐다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네요 그리고 부정선거에 뭔가 관여돼 있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선관위가 왜 이걸 거부해? 그리고 자체적으로 시스템으로 막 자체적으로 시스템 막았는데 해킹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야 빈번하게 그것도 뭘 자체적으로 막아? 못 막았는데 야 이것들 봐라 이게 중앙일보 단독으로 나는 참 중앙일보 늦었지만 그래 늦었지만 그래 박수 쳐드릴게 아니 여태 왜 취지 않았어요 레거시 미디어 여러분 레거시 미디어는 유튜브 우습게 알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거기는 훌륭한 사람들이 근무하는 데고 조직이 방대하고 그 다음에 100년 가까이 이끌어온 신문사니까 유튜브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아 우습게 여겨도 좋아요 우스운 사람들이야 우리 저는 정치학 박사지만 처음부터 더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그 기자 분들 그죠? 박사 위에 뭔가? 빅사인가? 뭔사인가? 하여튼 좋다 그래 정치학 박사 우스워 그래 우리 유튜브 하는 분들은 박사 많아요 고성국도 박사고 공병호도 박사고 아니면 변호사들도 많고요 그래 변호사도 우스고 박사도 우스워 아예 알았어 알았다니까 우리 우스워 그래 그런데 그럼 우리가 우스운 그 레거시 미디어 훌륭하신 분들 훌륭하신 조중동을 비롯해서 훌륭하신 분들 자 국정원에서도 파악한 이런 해킹 선관위 해킹 왜 이거 의심 안 해봤습니까? 이제 국정원에서 밝히니까 이제 보도해요? 아니 무슨 놈의 레거시 미디어가 정부 기관에서 밝히면 보도해? 밝히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떠들었어요 아니 그래 우스운 유튜브가 떠든 건 그래 그래 우스우니까 정치학 박사고 경영학 박사고 컴퓨터학 박사고 무슨 아예 우습다고 그래 변호사들도 다 우스워 그래 좋아 올해 우스운 사람들 말고 대학 교수들이 밝혔잖아 미국의 미시간 대학 월 미배인 교수가 밝혔고 한국에서도 통계학과 권위자 밝혔고 그런 교수들이 부정선거 밝혔잖아 부정선거 책도 나왔어 이번에 부정선거 다큐멘터리도 나왔어 그러면 그러면 취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이봉규 같은 놈들은 우스워 그래 아 우스워 그래 괜찮아 좋아 그러면 그런 분들 미국의 미시간 대 교수가 우스워? 서울대 교수가 우스워? 조중동 기자 분들은 서울대 교수보다 더 공부 많이 하셨구나 미시간 대 교수보다 공부 많이 하셨구나 그거 존경해요 그래 알았어요 그래 그런데 국정원에서 이거 해킹 들어온 거 밝힌 거는 아 국정원 조직도 우스워? 아 거기 정범왕 이런 거 우스워? 거기서 이거 왜 이럽니까? 왜 그래요 도대체 언론의 사명이 뭡니까? 언론이 정부가 밝히는 거 받아쓰는 게 언론이에요? 아니면 야당 눈치 보는 게 언론이에요? 갯딸들 눈치 보는 게 언론이에요? 부정선거 취재해서 밝히면 나라가 혼란스러울까 봐 겁먹는 게 언론이에요? 아니 뭐가 언론이에요? 그 옛날에 그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기틀도 안 잡아져 있을 때 3.15 부정선거 때 그 난리 쳐가지고 4.19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정권을 바꿨는데 바꿨는데 그 몇십 년 지난 지금 민주주의가 이렇게 성숙되고 대한민국이 탑10에 들어갔는데 지금 부정선거가 3.15 부정선거보다 더 많이 이 증거가 나왔는데 왜 안 밝힙니까? 왜 취재 안 합니까? 이제 국정원 행안부에서 이렇게 다 나오니까 이제 보도예요 중앙일보 단독으로 그것도 단독이야 다른 데는 보도 안 했다는 거죠 단독이 되는 거는 이거 왜 이럽니까? 부탁드려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중동은 당신들만 맞다는 위대한 신문사 아니에요? 우리는 하잘 것 없는 우리는 유튜버고 당신들은 조직이 있잖아요 청와대 출입기자도 있고 성관이 출입기자도 있고 검찰 출입기자도 있고 얼마나 막대한 조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단정을 해? 그런데 이 중앙일보 강찬호 기자가 이거 쓴 기사는 뭡니까? 이제 와서 섭섭합니다 조중동 섭섭해요 이제라도 국정원에서 이렇게 해킹 정황이 나왔으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까 이런 것도 국정원에서 선관위의 해킹 정황을 이거 보고가 나오는 거지 문재인 정부 같으면 나오겠습니까? 뭐 말했지 만약에 이런 거 보고하려고 그러는 놈은 잘라버렸겠지 간첩 잡으려고 그러는 놈은 잘라버리고 부정선거 밝히려고 그러는 놈은 잘라버리고 그런 게 문재인 정부예요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신문사는 윤석열 정부가 점령 못했다고 신문사는 그래도 되는 겁니까? 방송은 뭐 이미 윤석열 아니 저 방통이 한상혁이가 장악했으니까 한상혁이 지금 이제 기소돼요 깜빵 가야 돼요 조작했잖아 TV조선 점수 나라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언론이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부탁드릴게요 우린 우습되니까 그래 우스운 사람들이 못하는 거 좀 해 왜 우스운 사람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게 이제 국정원에서 나와 우리가 몇 년 떠들었어 이분기에서만 이제 국정원에서 나와 정권 바뀌니까 근데 그래 그 위대하신 조중독 뭐셨습니까? 입 아프다 입 아프 관두잖아요